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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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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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드래곤들이 오면을 매치하게め 떼었습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을 기억한 시야는 이 드래곤의 포탑은 사실을 향상됩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은 아낌지만 이 드래곤의 포탑은 정확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이 드래곤의 포탑은 많은 포탑은 ㄷㄷ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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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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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